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부터 43장까지입니다. 제로말미야마 타락한 인생들은 이 인생을 자존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존자로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현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존자로 새창조하셔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존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세상의 멸망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방의 한 사람 바사왕 고레스를 부르시고 바벨론과 주변 이웃 나라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때 그 멸망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세상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심판 속에서 건져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41장에서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지만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소식이 기쁨이 아닌 오히려 거부감이 들기에 배척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눈먼 자들과 갇힌 자들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영을 받은 성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종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의 명령대로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종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어느 내 소유이기에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믿는다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주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